구독해주세요 와 역시 수영이 최고야 아 근데 너무 목마른데 먹을 수 없나? 오 와 맛있겠다 퍼펄 그린 오렌지 우와 저기 저기다 먹어야지 어디서 먹을까? 어 뭐야 윤희가 음료수 먹고 있잖아 윤희! 음료수는 주면 안 돼? 싫어 안 되겠다 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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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음료수 어디 갔지? 음료수 사자 어 뭐야 음료수잖아 역시 음료수 한 번 마셔볼까? 야 뭐야 에이? 왜 왜 액체 기글로 배웠어 아 뭐야 윤희! 윤희 뭐 하는 거야 지금 으이 진짜 이거 뭐야 으으 진짜 유대 으이 안 돼 이거 다 마시고 싶었는데 이게 다 마꼈잖아 이거 뭐야 아 진짜 그래도 액체괴물이니까 한번 놀아볼게 우와 대박 역시 액체괴물 우와 대박 역시 역시 액체괴물 이렇게 넣는거지 오 오빠 슬퍼하네 그렇다면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어줘야겠다 먼저 엄청 맛있는 포도주주를 만들어야겠어 먼저 얼음부터 넣어야겠어 우와 포도주스 한개 왕성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볼까 하나 둘 짱 오 됐다 다 만들었어 오빠 줘야지 자 이제 자 이제 우유수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포장지에 넣어줄거야 앞에다 놓고 파일 파일 파일에 뿌릴거 넣어줄거야 예이 성공 인무수 먹어 오 진짜 정말 오 오 우와 우와 뭐야 진짜 음료수야? 응 오 대박 우와 오 오 포도주스네 오렌지 주스야 오 오 오 우와 이거 로기 오빠 위에서 만들어준거야? 응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? 오빠 오케이 한번 마셔볼게 난 오렌지 주스요 오빠 진짜 대박 맛있다 완전 시원해 오 윤이 완전 최고의 음리산들 아 응 잠깐 봐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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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 목말라 몬뉴스 먹을게 rup 어 오빠 몬뉴스 aesthetic 오빠 나도 음료수 이거 주면 안 돼? 안 돼 이거 오빠 거야 7. 오빠 혼자 다 먹어 어? 윤희! 내게 돼 먹어야지 아 배불러 대박! 와 이게 뭐야? 시원장이네? 더운데 수영이나 해볼까? 어? 오빠가 없네? 어? 저기 가야지 어? 음료수다 어? 나도 먹고 싶어 아! 아! 짠! 우와! 핑크웨이 러시다 혹시 오빠가 이거 다 먹었잖아 음료수리로 치료를 만들어야지 수리수리마수리 얍! 우와! 이거 다 그래 오빠 수리수리마수리 얍! 짠! 우와! 두개나 됐네 수리수리마수리 야! 우와! 다 전했다 이거를 보면 오빠가 깜짝 놀리겠지? 자 이제 다 잡아먹자 시시시 스윙! 초코 오이! 예이! 예이! 띵! 띵! 예이! 깨라! 오잉 이자 아이перв Course 펄펄 펄펄 볼펄 펄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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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즈보즈라카 예에에에에에에 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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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수영 이게 뭐야 물 색깔 이게 뭐야 오늘도 재밌게 수영 해볼까 레츠고 후퓨! 히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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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후퓨! 히퍽! 히퍽! 왜? 수박 왜? 껍질이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여기 여기 안에는 빨간색 이 검은 게 쉬도 들어있어 옐로우! 옐로우는 망고만 치는 거죠 망고만 있는 거지 아.. 또 왔네 후..석 크림 크림 청포도 크림 청포도 이거 크림 이제 먹어볼까? 응 어떤 거 먹을까? 아! 망고 멘토를 먹을까? 어? 어? 뭐야? 윤희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? 윤희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 좀 줘! 어? 오빠가 부르잖아? 싫어! 아우냐! 싫어! 안되겠다! 얍! 얍! 오! 어쩌라! 사라졌나봐! 오! 오! 야! 아이스크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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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수박파 먼저 먹어야지! 와우 This is 수박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었잖아 수리수리 야! 어? 뭐야? 야 뭐야? 수박바가 이상하게 말했어 네 아 진짜 수박바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변했잖아 어? 근데 재밌겠는데? 오 좋았어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? 어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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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수박 냄새나잖아 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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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우와 수박이 어? 어? 우와 수박 냄새가 장난 아닌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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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늘리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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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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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우와 우와 그 다음은 청포도네 우와 우와 우와ع 진주까지? 우와 우와 점프 동 오 또 멋있겠다 오 퍼즈냄새 대박 마지막은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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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치즈처럼 엄청 잘 늘어난다 오 오 망고냄새 나는 것 같은데? 오 오 우와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아무튼 너무 맛있다 스크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